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밤에 도착한 가장 큰 뉴스는 송영길 씨가 구속됐습니다. 구속수감이 됐는데 송영길 씨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 정통운동권 출신 가운데서도 가장 출세를 높게 한 사람입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의 회장을 지냈고 아마 송영길 씨가 1962년생 정도 될 겁니다. 가장 출세를 전남 고흥군 출신이죠. 가장 출세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중립을 지킬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 쪽에 완전히 그냥 손을 들어줬죠 당대표로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피 같은 그런 지역구까지 양보를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면 뭐 이런 사건들이 다 덮이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제 돈 봉투를 돌린 관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현행법을 위반한 거니까 구속수감이 이제 됐습니다. 이 송영길 씨의 내용은 오늘 각 신문들이 대부분 가장 크게 다뤘는데 중앙일보 일면 온라인판에 가장 메인 뉴스가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그다음에 또 좌측 상단에 이 돈 봉투를 실질적으로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의원. 그런데 윤광석 의원은 정치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지명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삼선 의원입니까 윤광석 의원이 또 이제 법정에서 돈을 돌린 게 사실이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건이 이제 불거졌을 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어떻게 방송을 했는가 하니까 이재명 씨는 현직당 대표고 그리고 또 송영길 씨는 전직당 대표이기 때문에 현직과 전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재명 씨는 어떻든 간에 이걸 끌 수가 있겠지만 송영길 씨는 혐의가 그냥 드러나게 되면 구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는 나누어 줄 게 있기 때문에 주변의 측근들이 입을 다물 가능성이 높지만 송영길 씨는 이제 전직당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정근 씨라든지 윤광석 씨라든지 강래구 씨라든지 이번에 돈 봉투 살포 사건에 직접 관여된 사람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 예상대로 결국은 이제 사건이 수면 위에 모두 다 드러나 가지고 이제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유창훈 영장 전당 부장 판사가 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서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어젯밤 늦게 자정 무렵에 이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송영길 정당 대표의 이런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검찰이 다른 별건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해 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송영길 씨를 압박할 모양인데 송영길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이건 액수가 크네요. 불법 정치 자금 7억 6천3백만 원을 수수했다. 그리고 또 뭐 이게 상당히 이제 검찰이 물증을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과 8월 사이에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사 회장에게서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별도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혐의가 이제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2023년도 이미 9월 28일 날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이제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별건에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을 했고 이것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12월 13일 날 송영길 구속영장 8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 불게 되어 있고 특히 송영길 전당대표이기 때문에 주변의 척근들에게 뭐 주거나 나눠줄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재명 씨는 공천근도 지고 있고 여전히 이제 다음에 뭐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척근들이 입을 굳게 다물겠지만 송영길 씨는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이제 법정에 다 불었습니다. 이게 이제 19일 날 윤관석 3석 의원이 법정에서 당내 관행이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정치인으로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선거에 못 나가는 건데 이제 이 건으로 인해서 내가 선거를 못 나가게 됐으니까 선처를 해달라 모든 걸 다 푼 거죠. 이정근 사무부총장 윤관석 씨 강래구 씨 이런 송영길 전당대표의 그런 척근들이 이제 다 걸려들게 된 겁니다. 자 그 24만 7,077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것만 조금만 제대로 일을 했더라도 송영길 씨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뭐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로 이제 본인이 지금 한 60세 정도가 됐으니까 구형을 받고 만일에 수감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당하니까 정치생명은 상당 부분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사람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비행기를 탄 듯이 잘 나갈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얼마나 이런 긴밀한 관계면 송영길 씨가 지역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피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구를 이재명 현재 민주당 당대표에게 넘겨주고 또 당대표로 있는 동안에 이낙연 씨에 비해서 물론 월등하게 이재명 씨가 이길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재명 씨가 확실하게 당대표로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재명 씨가 대선 후보에 오르도록 그렇게 도왔는데 결국은 선거가 이제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증감, 사전투표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했고 또 조금 의심스러운 점은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조작값이 5%가 입력이 되지 않고 경상남도나 부산 광역시처럼 15%가 이름대로 입력이 됐으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2,900표 정도 차이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선거에 지면서 이제 송영길 씨는 정치생명이 거의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세상 참 앞날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죠. 가장 성성장구하고 가장 이런 다른 586 운동권 출신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결국은 돈봉투 사건 때문에 내려앉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설방설레 하는데 이제 가을 되면 까치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쓸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는 많지가 않으니까 상품가치가 뛰어난 사람들은 가장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보존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화급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귀한 자산을 그냥 써버릴 가능성도 높은 거죠. 한동훈 씨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통령 때문에 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한동훈 씨가 독자적인 행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 나와 가지고 거의 소모품으로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변에서 걱정도 하고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거죠. 보시게 되면 여당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역할로는 공감하지만 비상대책위원장 추대에는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의원총회 그리고 연석회의에서 용산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후동성으로 한동훈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용산의 의중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의 의중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이제 기사에 대해서 제가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쪽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소수의견을 피력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8-90% 정도는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연석회의 이런 기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보통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런데 소수의견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다수의견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호영 씨하고 서병수 씨 같은데 수도권은 모조리 찬성하고 이제 국민의 힘은 어떤 사람들을 잘라내야 된다. 이게 172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는 거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씨를 모셔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여기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뭐 한 사람들의 진면목이 날타날 거다. 이렇게 아주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대의견을 피력하기야 참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는 논평을 하는 그런 자리니까 찬반양론을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동훈 씨도 뭐 그냥 뜻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명권자가 자리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윤 대통령하고는 또 특별한 사이인 거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한동훈 카드를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쓰는 거죠.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이제 그렇게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씨는 당원 지지자가 반대하면 비상대책위원장 맡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장이 이제 기자가 확인을 했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굳이 내가 나가야 되면 나가겠다. 그런데 이제 여권 관계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반대에 있다면 선대위원장도 안 할 것이다. 이거는 뭐 이 사람의 이야기니까 신뢰를 두기는 하고. 한동훈 장관 개인의 적합성 여부보다는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는 대충령 대통령 의중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되는 모양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결정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막탄을 뿌리더라도 김기현 씨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 국민의힘의 당대표다.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 이처럼 대통령 입김에 의존하는 당의 모습에 국민은 적잖이 실망한 상태고 이런 마당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마저도 대통령 눈치를 살핀다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대다수 사람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찬성하기 때문에 이런 반대의견 소수 의견을 그냥 딴지를 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수 의견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압도적인 다수가 한동훈 체제에 찬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그중에 일부만 제가 한번 빼봤는데 조선일보가 참 한심하다. 딴지를 거는 거가. 이게 517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147명입니다. 반대는 있지만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거죠. 국민의 힘이 현 사태에 접한 이유가 윤 대통령 때문인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당을 이끄는 것은 대표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이게 421명의 김기현 책임이지 윤 대통령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좋아요 싫어요라는 표현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세라든지 보통 대다수의 시민의 의견이 어디에 쏠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잣대인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소수 의견이 간혹 나옵니다. 그렇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소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윤가냐 문가냐 똑같던 소리를 듣고 싶은가 취임 초기에 도어 스태핑했던 결기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국민의 소리에 귀 좀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성이 205명 반대가 272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은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당대표 결정이나 대통령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비상대책위원장 결정이라는 것은 현재 민심의 기류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아주 소수 의견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귀한 의견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 한 하루 정도 실시가 됐던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찬성 여부는 1만 4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 가지고 72%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찬성하는 겁니다. 23%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반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의중이 확고하면 약간의 며칠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국민의 힘이 대부분 봉합을 해 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을 시키겠죠. 대통령 의중이 가장 중요하고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여부는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꼭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논리적으로 보면 나경원 씨를 꾸려 안치고 김기현 씨를 당대표로 만든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었기 때문에 현재 왔던 상황에 대해서도 김기현 씨도 책임이 있지만 윤 대통령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를 하는 겁니다. 용산에 여러분들 대통령실에서 깊게 관여한 것이 지금 한동훈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나중에 어그러지게 되면 그것 또한 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안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안이죠. 앞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 김기현이 책임이지 어떻게 윤 대통령 책임이냐 이것도 옳지 않은 표현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김기현 체제를 출범시킨 주역이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나경원 씨를 완전히 무리한 방법으로 꿇어 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김기현 씨를 당대표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뭐의 이름으로 윤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과거를 복귀하게 되면 현재 상황을 훨씬 더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를 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그럼 현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보시는데 오늘 CHD님께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취임 시 약속한 대로 자유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여당은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다음에 또 ILTV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급한 모양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다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반드시 다수에 속하지 않지만 소수의 의견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대다수의 이름들 의견이 그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제재를 선호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반대 의견을 필요가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하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다수가 한동훈 체제를 찬성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개 정치인들은 그냥 다수를 추종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반대 의견을 그냥 속에 담아두는데 그거를 발신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가 좀 작네요. 여러분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다 한번 함께 눌러주시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다수가 공병호 tv의 설문조사를 보면 72%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찬성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정치인이라면 그냥 이때는 입을 다무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데 홍준표 씨는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호불호가 뚜렷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신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신발언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 이건데 오늘 보시죠. 김기현을 밀다가 닥줬던 개신세가 되더니 한동훈을 밀어서 연명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여러분 말라고 그렇게 그냥 홍준표 씨가 그냥 그렇게 가시 돋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정치를 30년 한 사람이 지는 보는 정치판에 대한 해석이 여기 한 문장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김기현을 밀다가 닥줬던 개신세가 되더니 한동훈을 밀어서 연명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은 나누지겠지만 어쨌든 정치판을 비교적 잘 알고 경험이 있는 현직 정치인이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정치 참 많이 타락했습니다. 덕보 잡들이 당을 망쳐놓고 아직도 절이 설치니 이 당이 온존하겠습니까? 하기사 온율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했다만 홍준표 씨는 분명하게 한동훈 체제로 가서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진석 씨나 이런 사람 다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씨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한 번 더 해가지고 한 번 더 보면 홍준표 씨의 입장을 분명히 우리가 소수 의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정치 경험이 많고 큰 판을 다뤄본 사람을 영입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윤 대통령의 아바타를 다시 당대표로 만들어 본들 그 선거가 되겠나? 김기현 대표 실패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었나? 최신 대상자들이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김기현 체제의 이기를 언론 프레이를 통해 다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선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파격적인 변혁 없이는 총선 치룩이 어려울 거다. 아마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또 뭐 많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중대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 한쪽으로 절대 몰려서 안 되는 거죠. 상황을 좀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보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여러분들 실패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윤심의 이름으로 김기현 당대표를 무리하게 여러분들 밀어붙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직근 초기기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되고 저 무리수가 다음에 부메랑이 돼서 본인이 비용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씨도 부정선거에 비급한 건 똑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지금 있죠. 모든 사안들을 다 함께 이렇게 다룰 필요 없고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부정선거 여러분들의 비급한 건 홍준표 씨나 윤석열이나 여러분들 한동훈이나 다 마찬가지. 그건 다 이런 현직 정치인들 가운데 부정선거 이런 정직한 사람이 민경욱 씨 빼고 누가 있습니까? 그건 제쳐두고 지금 이렇게 국힘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동훈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소수의견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야기죠. 임명하는 거야 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홍준표 씨의 이야기는 정치 경험이 많고 큰 판을 다뤄본 사람을 영입해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지 윤 대통령 아바타를 이러면 당대표로 꼽아서는 필패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이고 이게 이제 어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명확히 이러면 될 타지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가지고 좀 갸우뚱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저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소모품을 만들 건데 차라리 나중에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자리를 가지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사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 노회한 여러분 정치꾼들이 다 저마다 이익을 위해서 쫓는 그런 비대위 위원장에도 여러분 한동훈 씨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 귀한 카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72%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 찬성입니다. 설문조사에 그런데 소수의견을 한번 여러분 저는 항상 소수의견을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라 이야기입니다. 소수의견은 한동훈 장관이 훌륭하지만 아직은 이릅니다. 국회의원부터 시작하시죠. 한동훈 장관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서 이용당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의 조기 등판론의 이름들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제법 많은 비중이 이런 의견일 겁니다. 한동훈 씨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 이용당하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김문수 씨 이런 사람들은 참 강직하니까 지금 투입하면 잘 수습을 할 건데 어떻든 간에 물망에는 오르지 않죠. 한동훈은 경험이 없어서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정치판은 아주 노예한 사람들이 많고 그냥 뒤통수로 때리는 것이라면 그냥 일상입니다. 명숙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분야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국과 국가를 위한 것은 그냥 앞에 떠드는 거고 한 번 더 해먹는 거하고 자기 사람 씹는 거하고 그런 거 외에는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뭐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는 논평을 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안을 이렇게 제시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소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도 불쌍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무엇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부정선거 앞에 태풍의 등잔일 줄 모를 리 없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한 장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부정선거에 붙자도 입에 안 올린 한동훈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이기나 그동안 일은 안 하고 입시렴만 한 자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김한길보다야 100배 1000배 나은 선택이지만 이런 소수 의견에 뼈가 들어있는 거죠. 뼈가 들어있는 것이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언론들이 요즘에 가장 사랑하는 테마가 윤 대통령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60대 남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60대 남자가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업가들은 바뀔 가능성이 있죠. 망하니까. 자기가 판단을 잘못 내리면 망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 남자들이 60대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취향이라든지 선호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판단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보고 이거 좀 바꾸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자신이 60대 남자이기 때문에 참 바꾸기가 힘들다 이야기죠. 그냥 자기 쪼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신평씨가 이제 제법 오랫동안 이렇게 글을 안 쓰셨는데 신평 변호사 이게 이제 며칠 전 이야기인데 동아일보에 크게 났어요. 신평 변호사 윤 대통령 임금님 놀이에 빠져서 척근을 관리 못한 당정관계를 경화시켰다. 심기를 거스르면 배락같이 화를 낸다. 척근들은 오로지 대통령의 기분을 맞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평 변호사님은 좀 눈치가 없을 정도로 직설적이죠. 직설적이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초기 단계는 또 대통령하고 많이 이렇게 교역이 있었던 그리고 별로 사심이 없는 분이시니까 이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전국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윤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나갈지를 예상하거나 이런 부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냥 자기 쪼대로 하다가 그냥 뭐죠?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참 중요한 자리니까 그 사람이 안 바뀌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보시게 되면 그렇게 비교적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뽑고 또 총선의 후보자를 골라내는 중체인 공천관리위원장을 우선 발탁해야 되는데 순탄치 않은 모양이다. 저는 절대 이런 칼럼을 안 쓸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된다. 이거는 당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보통 남자들이 60대 남자들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거의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평 변호사가 그렇게 사심이 없는 분이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이분이 보는 시각의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때까지 시간표를 고려하고 또 지금 여야를 망란 전국의 기상도를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180도 틀린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 신평 변호사님은 글도 잘 쓰시고 강직한 판사 출신이란 변호사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분은 선거 부정 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외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8, 90%를 차지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안에 눈을 감기 때문에 진단도 그렇고 대안은 100%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총선 때까지 시간표를 고려하고 지금 여야를 망란 전국의 기상도를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마어마하게 염려해야 되는 거죠. 대피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가 민의를 반영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민의를 반영한 선거를 되찾겠다고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대선 며칠 전에 경주 발언에서. 그러나 대통령은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다르게 하면 대통령이 사기를 친 겁니다.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 사람 안 바뀝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런 변화나 혁신보다도 이분 말씀이 이런 겁니다. 혁신위원회니 뭐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가장 더 근저에 있는 화근을 하나 뽑아내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현재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신평시가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다. 근저에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현직 대통령으로 계시고 또 대통령하고 친분도 있고 하니까 그를 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 자제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은 거죠. 변화나 혁신보다도 더 근저에 있는 화근을 하나 뽑아내면 더욱 좋을 것인데 그 화근이 윤 대통령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소양에다 희생과 헌신의 정신도 풍부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그렇지 그도 완벽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 결함의 하나가 어떤 때는 치명적으로 보기까지 한다. 그런 지금 어쩌면 의도하지 않게 임금님 놀이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한 논평을 많이 해왔고 그냥 임금님 놀이를 하고 계신 것 같다는 것. 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 제쳐두고 영업사원 이론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달라드니까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임금님 놀이에 빠져 척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이것은 거의 재임기간에 어둡게 들이온 인사정책의 실패와 직결되는 것으로 본다. 임금님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심평변호사의 진단인 겁니다. 59분 대통령으로 1시간 중 59분을 혼자서 말하고 나머지 일부는 주위 사람들이 그에 대한 찬사로 끝냈게 한다는 것이 일부 국민의 의식에 잡힌 윤 대통령의 모습이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과장된 서술이다. 그러나 그의 둘레를 한번 살펴보라. 도대체 그에게 옳은 소리 아픈 소리 한마디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평변호사 이야기에 어마어마하게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양약이 입에 쓰다는 여러분들이 옛말처럼 다수가 한 방향으로 쏠려갈 때 용기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수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의견이 설령 옳지 않더라도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핵심은 임금님 놀이를 하고 있고 아무도 뭡니까 주변에 노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본인 혼자서 다 떠들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면 윤 대통령 수고한다고 칭찬해 주고 끝까지 보살펴 준다. 내각이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보필을 개똥같이 하더라도 다시 당선이 거의 보장되는 황금 지역구로 보내 국회에는 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부정의 시비에 휘말리되 일단 준 신임은 외만해서는 거둬들이지 않는다. 이런 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자랑하는 인간도 있다. 임명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도 다른 자리 비면 땜빵으로 얼른 꼽아 넣어준다. 나이 80이 넘어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도 국가의 중요 정책에 임명될 수 있다. 직책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어쩌다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말 한마디 하면 할을 벼락같이 낸다고 한다. 대체로 이런 판국이다. 그들은 오로지 대통령의 기분만을 맞추면서 일생의 영화가 보장되는 쪽을 택한다. 그리고 이러는 사이 당정관계는 수직적으로 경화되어버렸다. 며칠 동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신평 변호사가 확인시켜주는 것. 누구도 앞에서 여러분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리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 이게 복수의 사람들 기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치인들 당관계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신평 변호사 같은 분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로 체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런 어지러운 현상이 바로 국민의 눈에는 유치한 임금님 놀이로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론조사에 투영되고 국정의 위기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된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내시 대통령실을 확실하게 개편하는 것이고 또 총선에 나가는 측근들에게 황금 지역구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대의를 위해서 사사론 소위는 헌식장처럼 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쑥스러운 말을 하나 하자면 나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스스로 그와의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이 네 분을 위하여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를 드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문을 닫을 필요는 없겠지만 60대의 보통 남자들이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고 특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 신평 변호사께서 대통령께서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위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고 대통령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 없는 모든 그런 분위기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바뀌는 게 좋겠다는 그런 신평 변호사의 주장은 일리는 읽고 타당하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하지만 그것이 일어날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평 변호사의 약간 톡 쏘는 그런 윤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신평 변호사의 글이 길고 좀 확고적인 것처럼 댓글들도 굉장히 확고적인데 여러분들 한번 두 분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이번 김기현 대표 사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도했던 아니던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중과 은행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권력과 권위 당 장악력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무적으로 서툴러서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이 당을 직접 자지우지한다는 임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의도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그렇게 다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 받아들인 것까지는 변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인식과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총선 실패는 물론이고 나아가 폭망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이 최춘환 님의 주장은 대통령을 엄해하거나 이런 의도가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한 거죠.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격조 있는 거리들을 쓴 겁니다. 신평 변호사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권영준 님은 아마 윤 대통령은 난 변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아서 또 지위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똑같이 솔직하게 반응했는데 뭐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 시절에 큰 소리로 마구 하던 은사에는 밑에 있는 검사들이나 직원들이 반박도 하고 논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이 큰 소리를 내면서 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경로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자리가 바뀌면 변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됨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입장 정리하게 되면 60대 남자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많은 문제의 근원은 신평 변호사 이야기처럼 윤 대통령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감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평 변호사님은 지구 끝날까지 인정하지 않겠지만 국힘의 자중질환과 국힘의 내분, 국힘의 우왕좌왕의 가장 근저에는 대통령과 김기현 전 당대표가 선거 공정성 문제에 철두철미하게 함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주 까높고 이야기하게 되면 혁신이 어떻고 비대의어가 어떻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사전특표 제도가 존속되는 한 국힘은 대패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미워하기 때문이나 국힘당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정치적 성량은 크게 변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아주 무진장이름 자유주의적 시각이 강하고 보수주의적 시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식과 합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국힘당을 더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윤 대통령의 성공을 더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은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인 선거 공정성 문제의 입을 다무기로 결정함으로써 당신 자신들의 파국과 국민들과 국가의 이름들 뭐죠 운명에 씻을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교정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타격을 입힌 주협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신평 변호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평이건 평신이건 다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직식인들 대다수가 지금 비급함과 여러분들 그 부정직함이라는 것이 나라를 얼마나 망치는지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겠지만 그 많은 부류의 신평 변호사님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제쳐두고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논평은 우리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강구 하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적나라하게 까발빈 책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 왔는지를 만천하의 이름을 공개한 책이 이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이런 책이 나왔으면 내가 감방을 가거나 아니면 판검돼야 될 책입니다.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8주 전부터 이 기독교로 부른 세계역사라는 아주 잘 쓴 통사를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시고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통사를 한번 여러분들 정독하는 귀한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눈치가 가장 빠른 집단이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눈치가 빠른 집단은 언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사실을 취지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기관이라기보다도 그냥 시류에 따라서 뭡니까. 밀어주는 쪽 그냥 까야 되는 쪽을 빨리 판별해서 여러분들 그게 맞는 기사를 공급하는 그런 경향이 대한민국 언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늘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언론에서는 여러분들 초년 기자들이 있고 중년 기자들이 있고 하겠지만 가장 여러분들 언론사에서도 눈치가 가장 빠른 사람들이 언론의 간판급 칼럼니스트나 대기자나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마 대한민국의 여러 직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정치 풍향계의 변화에 민감하고 빨리 여러분들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여러분들 갈름을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비슷한 제목의 여러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언론들이 피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게 있는 중요한 칼럼을 쓰는 언론의 고위직들은 본인 칼럼 하나가 잘못되면 본인이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들 소위 격정적이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너무나 불쾌하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은 것을 쿡 찌르는 그런 칼럼인 경우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언론들이 많이 기울어버린 겁니다. 언론들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낼 때 조선을 비롯한 몇몇 신문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뭡니까. 박 대통령을 그냥 쫓아내는데 그냥 그쪽에 서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들이 여기에 이하경 대기자는 부사장을 지냈고 중앙일보에 대한 간판 여러분들 칼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노회한 언론인들입니다. 몇십 년이 있었던 사람이고. 평기자로 출발해가 여러분들 사장 부사장까지 오를 정도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실력도 이상하겠지만 권력투쟁에서 승리했겠습니까. 이하경 칼럼을 보게 되면 저는 아주 확실하게 그걸 느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구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형님 인사 유감.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하경 전 부사장이자 현재 대기자가 이 정도 칼럼을 쓸 정도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권력의 축이 상당 부분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 방식이 맞다는 확신이 강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다루었던 것하고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과 마스크 검찰을 떠난 뒤에 딱 1년 만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럴 만하다. 실패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옳다는 겁니다. 이거 못 바꿉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선거와 부산 엑스포 유치 참표로 거침없는 불표의 신화는 깨졌다. 모든 관계자가 예견한 결과를 대통령만 몰랐다. 2024년 총선에 국힘당이 대피할 것을 나도 알고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오랫동안 봐온 바는 다 알지만 대통령은 지금 모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거가 끝나 선거하는 날까지 모를 거고 선거가 끝나고 4월 11일 날 여러분 선거 결과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 엑스포 유치 실패처럼 화들짝 놀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불통의 벌거숭이 임금님이 됐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중앙일보의 노예한 대기자가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불통의 벌거숭이가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다 참다 나온 걸 같아요.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바이바이인 겁니다. 이쯤 되면 바뀔 법도 하지만 특유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여전하다. 고집 불통이란 이야기는 한마디로 검찰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전문석보다도 확연과 근무연을 중시하는 아는현님 인사가 되풀이 된 것이다. 본인이 익숙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 자기조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 정신과 충돌한다. 인재 풀이 좁아져 국가 경쟁이 약하되 국민의 피해를 보면 누가 보상하겠는가. 그거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상종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하경 대기자를 나무라기 이전에 이하경 대기자처럼 언론으로서 연수가 많고 자기 칼럼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이 권부를 측면으로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빼앗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글로 쓴 겁니다. 그것도 단문으로 굉장히 장중하고 강하게 쓴 겁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문제다. 여건이 정권을 되찾는 데 성공하고도 불과 1년 반 만에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정도로 혼란을 겪는 것은 윤 대통령의 경험 부족 때문이다. 김기현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뭔가 허술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 주저하는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이다. 그 성찰의 힘으로 자세를 낮춰 경청하고 혹독한 감시를 자칭했는 지금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를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과 공식적으로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이 12월 28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의에서 통과된다고 한다. 이 와중에 맹품백 사건이 터졌고 국민의 70%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민심과 싸우는 행국이 될 것이고 방치하면 내년 총선은 김건희 총선이 될 것이다. 이런 지경인데도 여권 전체가 그저 윤심만 바라보고 있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이한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동안 공병호 팁에 다루었던 내용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사람의 시각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허리를 깊게 숙여 여러분들 네덜란드에서 귀국하실 때 90도 인사를 했다. 여권의 시계반할은 전제군주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 이 기이한 장면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글을 쓴 겁니다.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리 정치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 본인의 진퇴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까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지금 아부꾼들은 대통령이 뿌려주는 권력이란 마약을 한 방울이라도 활기에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황혼이 찾아오면 첫딱이 울기도 전에 싸늘하게 배신할 것이다. 염량 세태는 박근혜 탄핵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된 권력의 법칙이다. 한 사람의 진면목을 알리면 그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된다. 더 가질수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뇌의 중독 중추가 활성화되고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경계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괴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 괴물이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기회는 충분히 있다. 기회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신평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하경 여러분들 대기자도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적인 수사로 이렇게 쓴 겁니다. 윤 대통령 사심이 없고 정책 방향이 대체로 바로 써 있다. 이건 다 정치적 수사고 이런 엄중함을 알면 아는 형님 카드를 남발할 수 없을 것이다. 나를 반대하고 비판하더라도 내게 없는 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그를 하늘로 여겨야 된다. 마지막 글이야 이제 뭐 그런 이런저런 외교적 수사로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맺은 겁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썼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보통 때 못 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면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하경 대기자 정도 연륜이 있고 그야말로 중앙일보를 대표하는 그런 게 연령으로 보나 갈름으로 보나 그런 사람의 글에서 대통령이 가장 빼앗은 부분을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거는 이 하경 씨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통령 권력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걸 뜻하는 거죠. 여기 천진께서 구독자 수가 고정됨이 이상하네요. 구독자 수가 고정이 안 되죠. 한 달에 한 천몇백 명씩 1200명 정도 빠지니까. 공병호 tv는 뭐 거의 유명무실한 채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다루면서. 그래서 다른 유튜브 우파 유튜브를 여러분들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선거부정을 다루는 순간 채널 성장은 다 정지되고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니 구글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는 총 영상이 한 100개 정도가 되면 그중에 80개 정도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지원되는 추천 동영상이 80%를 차지합니다. 현재 공병호 tv는 2년 넘게 추천 동영상이 완전히 뭐죠 0인 상태인 겁니다. 알고리즘에 무슨 입력을 해 가지고 추천 동영상이 뜨지 못하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르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게 언제 일어난가 하는 게 2021년도 7월 정도부터 일어난 겁니다. 2021년 7월 2022년 7월 2023년 7월 2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병호 tv는 검색을 해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거지 구독 신청해 놓은 사람들의 알림이라는 게 거의 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전 세계가 그렇게 가는 거죠.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만 볼 수 있게끔. 오늘 여기 천지님께서 구독자 수가 고정됨이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는 게 고정되는 게 아니고 전번 달까지는 800명을 뺐고 그 전까지는 1200명을 계속 빼오다가 한 2개월 정도 800명씩 빼고 그다음 이제 또 이번 달부터 1200명씩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못 보게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으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조금 나아질 거다 뭐 큰 기대를 안 걸었죠. 그렇지만 방송하는 환경은 훨씬 더 힘들어진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A님이 이학영 기자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의외다. 논지에 100번 공감하는데 이런 글을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왜 써나 당신들 기자들이 중간에 제동을 좀 걸어주었으면 이재경까지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서술이 퍼른 여러분들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그런 글을 씁니까. 귀하는 언제 진실을 말하는가. 한국이 천길 높이의 벼랑에 있음을 인식 못하나. 그대는 왜 부정성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공병호 씨가 세근의 도둑놈을 한 건이라고 읽어봤나. 공 씨는 멀쩡한 사람이다. 그렇게 세근의 책을 쓸 정도의 내용인데도 읽을 가치가 없나. 한 번 정도는 읽어보는 것도 언론의 의무 아닌가. 기자의 생각과 달리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는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특유의 마이웨이 고집이 2년 동안 주어진 길을 다 날려버렸지만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댓글들이 훨씬 더 머죠.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하경 대기자의 글은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를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구성했는데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고 정치적 수사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했지만 지금 이분 말씀처럼 60대 남자가 바뀌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는 있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렇게 이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야를 바꿔가지고 바깥 소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민청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하면 이제 그동안 한 일이 이민청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거죠. 이 이민청을 한번 참 잘해야 될 건데 유럽에서 참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서유럽이었지 않습니까 시칠리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이게 이제 오스만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부 아프리카가 모두 다 이제 무슬림들이 장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천년 정도 이 지중해 바다가 로마의 바다에서 해적의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바람이 불 때마다 해적선을 타고 이 전 유럽을 노락질하죠 해안지역 그래 지금도 이탈리아 여러분 가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해안지역 가까이 보다는 언덕 위에 높게 여러분들 다 민가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년 정도 이런 무슬림들 해적들이 노락질을 했으니까 뭐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해안지역에 살던 서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노예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면은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가서 몸값을 치르고 사람을 데려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소위 인권 개념들이 굉장히 희박했으니까 그게 이제 천년 정도가 지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근대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서 무슬림 국가들이 대부분 못 살아가지고 지중해를 지나서 뭐죠 보트를 타고 다 여러분들 난민으로 와가지고 지금 유럽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스웨덴 아일랜드 뭐죠 런던 이런데 얼마나 여러분들 무슬림과 관련된 그런 시위들이 많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현대사회의 여러분들 기초에 대한 서구에서 여러분들 출발한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하고 무슬림이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슬림 가치가 나는 무슬림이라는 그런 종파에 대한 이슬람교에 대한 종파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보편적 가치 인권이라든지 자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서구 문명과 일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이민자로 갔을 때 동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은 또 특히 이제 하마사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의 대도시에서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 온 그런 이민자들이 시위를 벌리고 나단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트위터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반 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캐나다의 토론토의 대형 쇼핑몰에 찾아가가지고 사람을 막 위협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되면 이 복면을 이런 벗고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쇼핑 큰 쇼핑몰에 사람들이 쇼핑하는 데 뭡니까 막 사람들을 억박지르고 그냥 핵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경찰관이 있는데도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있는데도 여러분들 또 오늘 아침에 이게 이제 이런 건데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그 사람들입니다 쇼핑몰에 가가지고 아랍군 사람인 모양인데 캐나다에 살면서도 동화가 안 되는 겁니다 동화가 지금 유럽이 지금 야단입니다 유럽이 한 450만 명 정도가 지금 합법적으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인 건 사람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종교 이데올로기 문화 제도를 다 함께 받아들인 것 사람만 받아들인다면 서구 유럽처럼 완전히 계피를 보는 겁니다 사람만 받아들인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거는 또 뭔가 하니까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 이 이름들 무수린 국가에서 온 이민자가 그냥 본인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이렇게 금기시하니까 돼지고기의 여러분들 쇼핑몰에 소변을 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나는 이렇게 안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한족들하고 이슬람권 국가의 사람들을 대급 받아들이겠죠 뻔합니다 한국 사람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머리 수만 맞추겠죠 저출산이 가수가 될 거니까 부족한 만큼 여러분들 계속 받아들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는 겁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대통령도 안 바뀌지만 이슬람권 국가의 사람들도 바뀌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한 시간 전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런던의 시위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정색 옷들 다 입고 이게 지금 런던 상황인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교훈을 배워 가지고 우리는 이민회에서 후발국가니까 착실하게 하겠느냐 조선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때울 겁니다 대충대충 때울 거니까 이민청 만들었으니까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벌이를 하려면 세금 지원 받으려면 그러니까 올해는 뭡니까 만 명 받아들였고 내일 내년에는 2만 명 받아들였고 다음에는 3만 명 받아들였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는 이제 이렇게 오스만 터키 때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가자지역과 함께 하겠다 이런 거죠 본인들이 테러범한 건 아무것도 여러분들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유럽이 겪었던 일을 그대로 겪을 건데 그럼 정신을 똑바로 잘하겠냐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하는 걸 보면 똑바로 하겠냐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방송하기 위해 가지고 카테스톤 여러분들 연구소가 어떤 연구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드류 골데프리디라는 사람이 상당히 서유럽의 이민 문제를 많이 다뤘네요 이제 phd고 그다음에 회사에 있는 ceo이기도 한데 이스람과 서구 불행하게도 두 문명권의 갈등이라는 것은 치유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피할 그 내용 가운데 핵심만 한번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소위 좌파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이스람과 서방 또는 서로 다른 문화사에 극복할 수 없는 갈등이 없고 단지 모호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갈등인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 큰 물질력 평등이 제공되기만 하면 이스람과 서구사의 갈등은 사라질 것으로 좌파들은 내다봅니다 모든 갈등은 항상 불평등한 물질적 상황에 의하겠는데 사실 마르크스주의적인 이 태제는 역사적 증거보다는 희망적 사고에 더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물질적 불평등이 해소되더라도 무슬림들과 동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람 교화도 하고 무슬림은 기독교인 유대인 힌두교인이 더 부여하기 때문에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비무슬림이기 때문에 학살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많은 대량 학살자들이 10세기 이상 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입니다 그냥 뭐 순교라고 생각하니까 문명의 충돌은 종교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주제가 오래전에 잠잠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스람권으로부터 이민자들의 최근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새로운 수용국의 가치에 적응하는 데 만연한 무능력 또는 욕구 부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나라에 가서 동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바로 서구의 다문화주의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서구의 이민정책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서구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아이를 갖지 않게 되자 마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대량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갖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슬림 또는 그들 중 적어도 상당수는 자신들이 가져온 가치를 통합하거나 폐기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구 가치보다도 무슬림 가치를 더욱더 선호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450만 명의 무슬림들은 서구의 가치보다도 무슬림의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지킬 것입니다 결국 유럽 사회는 갈등과 분재를 영원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동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유럽의 여러분들 경험을 애절하게 여러분들 느끼고 이민대열에 선 후발국가로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민 문제를 대하겠느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리의 대가 나오는 겁니다 서양인들은 아이를 갖지 않게 되자 마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것처럼 무차별로 사람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이 참 복잡하게 지금 꼬여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흰 백길을 백길을 휘두르는 그런 인질들 자국 인질들을 오발사살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 투입 이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죠 한 번 이제 공병호 tv에서 다뤘고 이게 시작된 모양이냐 그게 궁금해 가지고 한 번 찾아보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좀 자주 보는 하나야 나프탈리 현직 군인이면서 이런 sns 활동을 아주 광범위하게 하는 유대인입니다 아주 젊은 분인데 지명도도 높고 이분의 이제 트위터를 내가 팔로워하는데 보니까 이제 비겐 그러니까 일부 터널에 대해서 지중해의 바닷물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난 시작한다까지 들었는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평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제가 볼 때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같거든요 물론 하마스 측에서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했던 건 다 거짓말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다 섬여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펌프를 이용해 물을 집어넣게 되면 모든 대로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만평이 아주 그런데 이게 비겐 이스라엘 여러분들 방위군이 이 테러 터널을 플로딩 바닷물로 차고 넘치게 하는 걸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14시간 전에 트위터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으면 진짜 시작했나 이 첫 뉴스가 언제 나온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고위정보통을 인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터널에 지중해의 바닷물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사를 미군 측에 타진했다 이 내용이 12월 4일 날 나왔거든요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이게 CNN 방송의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이것이 12월 15일 날 12월 15일 날 금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테스팅 하마스의 일부 하마스 터널에 바닷물을 투입하는 것을 지금 테스트 중이다 테스트 중이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바닷물을 투입하는 것을 이미 시작했다 이게 이제 15일이거든요 이게 12월 12일 날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12일 날이 화요일입니다 12월 12일 날 그 다음 이제 뉴스를 보니까 12월 15일 날 금요일 날 외신을 인용해 가지고 조선일보에서 땅굴에 바닷물 침수 작전을 이스라엘 군이 시행하더라도 하마스는 모든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널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 다 거짓말인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터널을 아무리 여러분들 잘 만들어 놓더라도 그냥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14일 날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이 목요일입니다 CNN의 오사마 하단 하마스 대변인은 가자 지구의 땅굴은 바닷물 주입을 포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고려해 잘 훈련내고 교육된 기술자들이 건설했다 어떤 토목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물을 집어넣으면 높은 데에서 낮은 대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댓글을 쭉 보니까 몇 분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네 이스라엘 수공 위협을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심리로 대응하는 하마스 결국은 수공은 시작되고 방수격병 수준이 어느 정도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거의 없을 겁니다 방수 대꾸하는 걸 봐서 떨고 있다는 신호인데 물은 반을 구멍에도 샌다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이제 이 기사를 14일 날 여러분들 하마스 대변인이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타임스지의 15일 날 금요일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테스트 일부 하마스 터널 지역에 대해서 지중해의 바닷물 펌프로 투입하는 그런 실험을 겪은 결과 석세스플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이 됐다 이 내용을 이제 보도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의 첩보망은 인질들이 어디 어느 터들에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일부 지역에서부터 하마스 터널을 침수시키는 그런 계획을 실행해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게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한 4 5일 정도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직 여러분들 군인이 이런 만평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15일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12일 화요일부터 이런 테스트가 시작되고 15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펌프해서 물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양반이 나프탈리라는 사람이 현직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sns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정보에서 정보를 제공했겠죠 이게 나온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요일 금토일월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물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또 좀 유명한 그런 트위터를 하시는 분이 닥터 엘리 데위드가 이스라엘 밀리터리가 has started pumping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내일 여러분들 기사니까 이미 주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부 지역의 군사적인 그런 성과는 곧 아마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토이트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궁금하면 들어가가지고 날짜별로 추적해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제 떠나셔도 괜찮고 자 여러분 이제 재산을 좀 불려나가는 게 참 중요한데 뭐 이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금융지식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젊은 날을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사 문제를 다루면서 또 자주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금융지식을 우리 세대보다 많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자기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저희 세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자산구조가 한국 가게들을 보게 되면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금융자산 비중이 35% 비금융자산이 64% 정도입니다 비금융자산은 딴 게 아니고 다 부동산인 거죠 부동산이 엄청나게 비중이 높은 겁니다 64.4% 그리고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뭐 현금 주식 채권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게 35.6%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한국의 가게 금융자산을 보게 되면 2021년도를 보게 되면 현금 예금 비중이 43% 주식이 20% 그다음 보험연금이 3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금융자산은 주식밖에 없는 거죠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보존이 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슬연금 같은 건 전혀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거 문제를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선거가 이렇게 만일 무너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이 개인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 선거 문제의 중요성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주식시장이 잘 발달돼 가지고 주식시장이 잘 발달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많은 우량 기업들이 있고 주식시장 자체가 작전 같은 것이 없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게 되면 나라가 성장하는 것만큼 개인도 그 주식시장에서 과실을 딸 수가 있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이 참 저런 불투명한 경우가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여기 보시기에는 정권사 9곳이면 대부분 대형 정권사거든요 대형 정권사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고객돈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한 것이 발각됐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사슬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조금 이렇게 보존해주면 사슬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물가가 앙등하게 시작하면 그냥 종이가 될 가능성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참 중요한데 한국의 수익률에 이르면 행편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3년 4월달 이런 자료인데 2013년부터 2020년이 한 10년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한국의 꼴찌입니다 꼴찌 역동성이 가장 떨어진 유럽보다 훨씬 더 낮은 겁니다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가 발전하더라도 국민들이 부동산 외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도 그렇게 다가구 세대에 대한 중과세를 때려 가지고 돈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군용해야 될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진짜 이거 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2013년부터 2022년 같으면 한국이 비교적 성장률이 괜찮은 시대에 한국의 주식에 여러분들 연평균 수익률이 1.9%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도 여러분들 커버가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미국이 12.6%인 겁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그래서 주변에 한국의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익률은 대개 뭐하고 일치하는 거 하니까 그 국가의 역동성 성장성하고 투명성하고 일치하는 거죠 미국만한 시장이 없는 겁니다 대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데 훨씬 더 여러분들 뭐죠 예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자본시장에서 다 돈 빼먹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작전하고 이런 거 거기도 사기라는 겁니다 선거도 사기 자본시장도 사기 개인도 사기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자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이 상단의 하단 수해저 운하에 대한 위기를 전하는 하단에 미국의 보통 가게 보통 가게가 미국의 주식시장에 돈을 얼마를 투자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삼아 가지고 요즘에 젊은 분들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거의 매일 발표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보유하는 펀드 상위 10종 등량들 인베스코 qqq 이건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기술주 중심의 펀드죠 대개 이제 전문가들이 개별 주식을 모르면 이렇게 펀드를 투자라고 하잖아요 펀드를 투자한다는 것은 그냥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성장에 그냥 베팅하는 거고 애플 주식을 사는 것은 애플이란 회사 주식에 이런 베팅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안정성이 높은 거죠 물론 모든 투자는 원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쉐어저 반도체 이거는 이제 반도체라는 섹터에 대한 펀드인 거죠 이렇게 젊은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개 미국의 유력한 그런 펀드에 얼마를 투자했는가가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기사를 거의 매일 내일 정도니까 그만큼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정보데이터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셨는데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해외 선물에 투자하고 전부 그들 났어요 그들 났 사람도 있고 돈 번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서 오늘 이 기사에 여러분들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나와가면 여러분들 교양을 쌓는다는 차원에서 이 한번 보시죠 이게 더 많은 미국인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가게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 비중입니다 100가구 중에서 몇 가구 정도가 투자하는지 거의 58가구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1989년에는 30%인데 100가구 가운데서 한 30가구 정도가 주식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58가구 정도가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은 주식을 거래하는데 거래 비용이 거의 제로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찰스왑 이런들 정권회사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래가 거래 수수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올라온 겁니다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부분 꾸준히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들은 돈을 큰 돈은 아니더라도 성장하는 만큼 돈을 번 사람이 많겠죠 이제 보니까 2022년도에는 미국 가계 가운데 58%가 주식을 갖고 있고 2019년대에는 53% 53에서 58%니까 5% 정도 더 늘어난 거죠 그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미국인들이 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은퇴 계정을 가지고 주로 투자를 하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직접 여러분들 스탁을 개별 주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20% 정도고 그다음에 자기가 여러분들 은퇴를 부여 준비해가지고 매달 여러분들 붓는 은퇴 계좌 은퇴 계좌에는 한 50% 이상 정도가 여러분들 은퇴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미국은 은퇴 직장인들 은퇴 본인이 얼마를 붓고 그다음에 회사가 얼마를 부어주는 401k 그런 은퇴 계좌 은퇴 계좌는 대부분 이제 주식을 하네요 그런데 직접 본인이 이제 스탁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전체 가구 100가구 가운데 15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21%까지 100가구 가운데 21가구 정도가 이제 스탁을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하는 거네요 1989년 이후에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이것도 여러분들 아주 이런 거 아주 그냥 재미있게 한번 볼 만한 그런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가게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느냐 단연코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펀드 투자가 압도적입니다 펀드 투자가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는데 펀드가 여러분들 중위값이니까 가장 빈도가 가장 여러분들 15만 불 정도 투자를 하네요 15만 불 정도 돈이 많네요 그러니까 15만 불을 펀드에 투자하는 미국 가게가 가장 많네요 15만 불을 그런데 이 펀드 투자의 액수가 1989년도에 25만 불부터 시작해 가지고 25만 불부터 시작해 가지고 15만 불까지 늘어났네요 1989년도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연 평균 한 12% 이렇게 아마 펀드 기술주 펀드 같은 건 12 13%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 순위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돈이 많은 90 100등급을 나누면 가장 돈이 많은 90위부터 100등급까지는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랍니다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죠 아주 흥미로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죠 이게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집값이 또 올라 가지고 자산가치가 1989년도에는 미국의 가장 빈도가 높은 가계의 경우에는 집값이 한 15만 불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만 불 가까이 됐으니까 한 두 배 정도가 된 거네요 자산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다음 여러분 자료가 재미있습니다 이 가계의 총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도 이렇게 주식시장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 그런데 뭐 한국 주식시장을 가지고 돈을 벌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에스토니아가 총자산 가운데 55%를 금융자산을 갖고 있네요 미국이 한 38% 정도 되겠네요 금융자산 비중이 여기서 이제 가계 자산이라는 것은 집을 다 포함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 더하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더하기 금융자산 가운데 금융자산 비중이 에스토니아가 여러분 55% 미국이 38% 정도 되겠네요 핀란드가 높네요 이렇게 쫙 거리가는데 한국이 여러분들 금융자산 비중이 얼만가 하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 한 8% 17% 정도 되겠네요 일본도 낫네요 우리보다 더 낫네요 금융자산이 스위칠랜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다 낫네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한국의 주식시장 같은 데 만족을 못하면 미국 정시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렇게 불려가는 것은 리스크도 따르지만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한 거죠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을 일찍부터 사서 모았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제시할 수가 없지만 모든 그런 자산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이 분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데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으면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요즘에 젊은 분들은 미국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니까 오늘 월스트리트 채널에 아주 흥미로운 미국의 보통 가게들이 얼마나 금융자산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 오늘 중앙일보의 한 분이 소개했습니다마는 진짜 옛날 같으면 판검해야 될 그런 책인 거죠 어쨌든 선거라는 부분이 자산관리 못지않게 여러분들 우리의 자산의 화폐가치를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일이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리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5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감사합니다.